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뽀뽀입니다. 오늘은 결과표 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초는 틀리다 잘 못한다는 뜻이에요. 앞에 동사 같이 붙었으면 한국어 뭐 뭐 잘 못한다는 의미 가지고 있어요. 예를 들면 틴 초 틴 초 틴는 듣다는 뜻이에요. 틴 초는 잘 못 들었어요. 와 틴 초 나 나 잘 못 들었어요. 칸 초 칸 초 칸는 보답이에요. 와 칸 초 나 나 잘 못 봤어요. 샹 초 샹 초 샹는 순간 핫다는 뜻이에요. 와 샹 초 나 나 순간 잘 못했어요. 이 구에 따라서 몇 마디 만들 수 있나요? 잘 못 봤어요. 중국어로 칸 초 칸 초 칸 초 칸 초 나 많이 쓰지 않아요. 칸 초 로 해주세요. 칸 초 칸 초 칸 초 칸 초 말 틀렸어요. 칸 초 칸 초 칸 초 칸 초 칸 초 칸 초 칸 초 칸 초